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봉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세호에 예수께서 페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마태봉 16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은 후 이들 세 사람만을 따로 선택하여 변형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용모가 변형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용모가 변형되는 장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왜 이들 세 사람만을 따로 선택하셨을까요? 이들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모든 제대대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던 인물이었고 또한 야구보는 열두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으며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에게 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이들 세 사람만 따로 선택하여 동행하신 것은 이들에게만 특근을 베풀어 다른 제자들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과 짐을 져야 할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을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한 과정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더욱 크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형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덕으로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 속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져야 하고 마태본 17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아도 잠깐의 유익을 준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앞에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유익이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신비하고 황홀한 놀라운 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펼쳐진다 해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물줄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